미얀마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국 백악관은 푸테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강금 해제 및 대엄 상황에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체가 물침 항공모함이고 또 한반도에서만 작전을 하는 한국군에게는 필요가 없는 전략물자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도입을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얀마 사태가 발생하면서 향후 도입하게 될 한국형 항공모함의 가치가 동남아시아의 민주화와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로운 행정부로 넘어온 현재 미국은 전쟁까지 불사할 입장으로 반중국연대와 항행의 자유작전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작전은 중공정부 차원에서 남진아의 해역 전체를 중국의 영예로 일방적으로 선포해놓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 국가들의 선박 출입을 완전하게 차단해버리면서 촉발된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미국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의해서 최초로 전개되어진 작전인데요. 그만큼 같은 정당 속 속에 있는 인물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이러한 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남진아의 해상에서 펼쳐지는 항행의 자유작전은 꾸준하게 일관된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으로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 잘 성장하려 했던 신생 민주주의 국가인 미얀마가 친중군부에 의해 장악돼 버리면서 인도 차이나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해역의 긴장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항로는 세계 해상 무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 만큼 최근에 불어닥친 남중국해 이슈와 미얀마에서의 긴급사태는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게는 매우 위기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G7 선진 7개 국그룹 회의에 초대하면서 기존의 G7 그룹을 민주주의 10개 국가 그룹 D10으로 확대 재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작전의 국제적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는 매우 적절한 시기인 것인데요. 특히 영국은 이러한 해상 작전에서 대한민국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영국 해군 역사상 최초로 해외 국가인 대한민국의 조선소에 자국 해군 선박 건조를 맡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을 병량 항공모함이 아닌 퀴넬리자베스급의 중형 항공모함 이상으로 건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에 자국의 기술 이전을 적극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될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제1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진영에 편입되며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 국가들에 의해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생산 거점으로 지목되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친중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장악돼 버리는 것은 매우 큰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촉발된 미얀마 사태는 미국과 같은 서방진영 국가들에게는 다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친중 세력이었던 군부 세력이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은 서방진영 국가들과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말라카의 협을 거칠 필요가 없이 즉시 인도양으로 향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중국 국민과 로잉야족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차유표향을 연결하는 경제축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정권에 의해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던 로잉야족 사태 역시 이러한 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현재 중국은 남북경제회랑이라는 새로운 일대일로 전략을 미얀마에 펼치면서 바스와 석유를 운반할 수 있는 송유관을 건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가 완벽하게 중국에 의해 장악돼 버리면 서방진영 국가들에게는 매우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분쟁 상황에 놓여있는 인도양이나 남중국해의 한국의 항공모함이 파견된다면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서방진영 국가들과의 연합작전 수행에서 높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나 서방진영 국가들의 항공모함이 인도양이나 남중국해에 상시 파견돼 있게 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부 세력에게 강한 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남아시아에서 현재 미얀마와 같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다거나 중공세력에 의한 세계 패권 장악 시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인도 지역, 후번 티벳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과 연합작전을 펼치게 될 때 한반도가 온전하게 한민족에 의한 통치가 가능했습니다. 과거 당나라와 신라가 한반도에서 대치하고 있었을 당시에도 신라가 티벳의 토번과 손을 잡고 당나라를 샌드위치 연합공세를 펼치면서 한반도 내의 당나라 세력을 물리치면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화려했다고 알려진 천연왕국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특히 미얀마는 과거의 토번, 지금의 티벳트와 같은 민족의 계열로서 현대에 와서도 과거의 역사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인도 지역, 북남아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항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파견해 장기간 작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남중국해와 인도양,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전략물자의 보강과 북토안보 인프라의 보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한반도 안에서의 안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위협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한반도 평화의 안위 달성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